오늘 쇼핑가이드가 찾아온 곳은요. 바로 케넬디어인데요. 이곳은요. 녹용을 전문적으로 파는 녹용 취급점이고요. 또한 이와 함께 녹용 공장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곳을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랭크 녹용 전문점 케넬디어 케넬디어에서는 녹용을 직접 자르고 가공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품질의 녹용만을 제공한다. 와 이쪽 케넬디어 안에 들어오니까요. 사슴 녹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는요. 흰꼬리 사슴의 박재도 벽에 예쁘게 턱 걸려 있는데요.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요. 녹용 전문점이에요. 그래서 아주 100%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녹용들이 가득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는요. 녹용이 정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이곳에는요. 이 녹용 전지가요.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의 이런 녹용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인데요. 여기 있는 녹용들은요. 바로 캐나다 전역에서 생산된 녹용들이 알버타에 있는 건조공장. 단 하나의 건조공장인데요. 알버타에 있는 건조공장으로 가서 쫙 아주 잘 말려진 다음에 이곳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모든 슬라이스 작업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슴뿔은 주침 과정을 거쳐 녹용으로 탄생한다. 바로 이곳에서 녹용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전지 상태인 녹용을요. 어떻게 이곳에서 오게 되죠. 이렇게 볶음은 반전을요. 이렇게 볶음대로 변 Advait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볶음은 오늘의 실력도 기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볶음을 이곳에 입증한다고 합니다.